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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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이거 좀 더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이거 화이예요? 거울. 왜 이렇게? 왜? 내가 당신과는 없었고 영원히 내가 지켜봐. 이 정도는 당신이 말이야. 당신이 당신이 안전한다고 생각해. 당신이 안전한다고 생각해. 당신이 안전한다고 생각해. 당신이 안전한다고 생각해. 내 앞서의 친한 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고 내 마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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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고 찬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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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고 한 번 더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안 나고 어디서 너무 멀어 안 먹어야지 한국의 집이 안 나야 너는 아내로만 사아다 그녀는 그녀의 주인공을 받았다. 그는 정말 많은 것이다. 지금...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?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받지 못해. 처음 찾은 사람. 지금 처음 찾아서 찾았다. 아, 아,